안녕하세요 운전의 참견입니다. 일종 보통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러치인데요. 기능시험에서는 특히 방클러치 사용이 중요합니다. 방클러치 사용방법과 사용해야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클러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클러치를 일부만 떼서 엔진의 동력이 바퀴에 불완전하게 전달되는 상태입니다. 기능시험에서는 천천히 움직일 때와 경사로 코스에서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클러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러치 페달을 부드럽게 떼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방클러치는 클러치를 일부만 떼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가까이서 보면 클러치 페달을 떼면서 일정 구간에서 멈출 수 있어야 방클러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떼야 방클러치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클러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와 떨림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를 서서히 떼다 보면 이런 떨림과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느린 속도로 보시겠습니다. 방클러치 구간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이 방클러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클러치를 이용하는 구간들을 알아볼까요? 방클러치가 가장 중요한 경사로 코스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완전히 떼버리면 이렇게 차량이 뒤로 순식간에 밀려 내려가게 되는데 50cm까지는 10점 감점, 1m부터는 실격입니다.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방클러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클러치를 떼서 방클러치 떨림을 찾아줍니다. 페달을 밟는 모습을 보시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클러치를 서서히 떼서 소리가 박히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조금 더 떼면 경사로 코스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클러치를 떼서 방클러치 상태가 되면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떼주는 것입니다. 경사로 코스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즉각 출차 코스에서도 방클러치는 꼭 필요합니다. 어깨선을 맞추기 위해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데 클러치를 완전히 다 떼버리면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즉각 출차 코스에서 공식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기 위해 방클러치가 꼭 필요합니다. 맞추는 과정을 보시면 방클러치로 천천히 이동해서 어깨선과 황색선을 천천히 맞추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 출차 코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방클러치를 이용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공식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회전을 해서 수평을 맞출 때 더더욱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방클러치를 이용해서 천천히 회전하는 장면입니다. 방클러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꽤 빨라져서 화면처럼 차량이 획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후진을 할 때도 방클러치를 이용해서 천천히 진입해야 하는데 클러치를 확대해서 차량이 획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평을 맞추기도 전에 차량이 획 돌아가 버려서 감점과 실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방클러치를 이용하면 천천히 진입하면서 수평이 될 때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도 수평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클러치를 다 떼서 빨리 움직이면 거의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방클러치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꼭 주의해서 경사로 코스와 즉각 추자 코스를 안전하게 통과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방클러치에 대한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인전의 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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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